대표팀 명단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6월 6일 날 싱가포르 그룹 11일 날 중국과 경기를 펼치는데요 승점 1점만 따면 되는 상황이라 부담은 없는 경기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 대표팀 분위기가 썩 좋지 않고 또 이제 김도훈 감독이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변화를 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많았었는데 와 그 폭이 상당히 상당히 컸습니다 일단 명단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른쪽 위에 화면 오른쪽 상단 물을 쏟았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일단 명단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골키퍼에는 조현우, 송범근, 황인재가 뽑혔고요 수비수에는 권경원, 박승욱, 조유민, 하창래, 김진수, 이명재, 황재원, 최주은이 발탁이 됐습니다 미드필더는 박용우, 큰우영, 황인범, 홍현석, 배준호, 이재성, 손흥민, 황희찬, 엄원상, 이강인이 뽑혔고 공격수 부문에는 주민규와 오세훈이 발탁이 됐습니다 자 좀 포지션별로 나눠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키퍼 황인재 선수 와 이거 이견이 있을까요 지금 K리그 최고의 골키퍼 중에 하나인데 다들 황인재 선수 뽑혔으면 한다라는 이야기 많았었는데 와 뽑혔습니다 물론 3번이 유력한 상황이라 경기 출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어찌됐건 저렇게 리그에서 잘하는 선수가 뽑힌다는 건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3월에는 누구였나요 이찬근 선수였습니다 이찬근 선수가 잘하니까 뽑혔고 이번에도 K리그에서 잘하는 골키퍼가 3번 골키퍼로 뽑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황인재 선수는 저도 얼마 전에도 기사를 한번 썼었는데 선박률, 골킥 정확도 이런 거 할 거 없이 지금 거의 다 선두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의 조현우와 스탯상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 그래서 현장에서도 참 기자도 들었겠지만 황인재 한번 뽑아야 된다 저는 그래서 제가 최근에 JTBC에서 특별 촬영을 한대요 제가 간 건 아니고 경기장 갔다가 우연찮게 PD를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JTBC? 찍었는데 그냥 거기에서 했던 게 K리그에서 현재 대표팀 뽑아야 되는 선수 누구냐라고 여러 관계자들 아니면 선수들 아니면 팬들 물어봤는데 황인재가 제일 많이 나왔대 팬들도 그렇고? 네 저도 황인재라고 했습니다 네 저도 황인재 아니면 김경민 쪽이었는데 김경민이 최근에 좀 좋지 않고 이찬근 선수도 최근에 왜 좋아 이찬근 좋아요 울산전도 이찬근이 잘했잖아요 사실점인데 먹을 거 먹은 거예요 팀 사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한참 뽑힐 때에 비해서는 살짝 떨어졌다는 평가도 있었고 근데 황인재 선수는 충분히 발탁될 만했다 저는 데뷔 전 기회를 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황인재 선수 지금 좋습니다 황인재 선수가 되게 스토리가 많아요 이 선수가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안산에서도 있었습니다 뭐 제가 안산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2부 리그에서 일단 차근차근이 올라온 선수였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정말 발밑이 좋은 골키퍼라고 그 바닥에선 되게 유명한 선수였는데 풀어와서 경기도 좀 못 뛰고 이런 시간도 있었죠 그럴 때는 갑자기 발이 안 좋은 선수라는 또 평가가도 있었고 근데 군대 가서 좀 발전을 하고 돌아와서 지금은 발과 손이 모두 좋은 골키퍼로 국대까지 됐습니다 골키퍼는 이제 김승희 선수도 있고 뭐 여러모로 지금 이창근, 김동준, 김경민, 김준홍 젊은 선수들도 좋은 선수들 많아가지고 어쨌든 골키퍼 풀은 큰 문제가 없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비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비는 일단 센터백부터 볼까요? 네 자리에 변화가 있죠 김민재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고 그 자리에 하창래 선수가 최초 발탁이 됐고 박승욱 선수도 최초 발탁입니다 네 박승욱 선수는 김영권 자리에 대신 들어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센터백 얘기부터 해볼까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저 4명 발탁에 대해서 하창래는 진짜 좀 의외 박승욱 선수는 폼으로 놓고 보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오히려 하창래는 작년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뭐 낙오야 게임은 제가 많이 본 건 아니지만 낙오야 좋대 좋대요? 어쨌든 권경원 선수도 지금 리그에서 잘해주고 있고 뭐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근데 조민 선수도 UAE에서 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 거의 리그 최고 네 무게감으로 봤을 때 김민재 한 명 빠지니까 좀 뭔가 이게 무게감이 좀 떨어지나 그래야 되나? 박진섭 선수가 안 뽑혔네요 그러면 네 박진섭 선수 네 부상 여파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번 경기에 나설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이번에는 아마 큰우형이나 박용호 쪽으로 지금 선택을 한 것 같고 만약에 베스트로 나온다면 누굴까요? 권경원이 한 자리 일단 왼발 권경원 조유민이겠지 권경원 조유민이 앞서겠죠? 네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박승욱 하창래를 한 번은 좀 테스트해보려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풀백은 오른쪽은 완전히 세대교체가 돼버렸습니다 황재웅 최준 선수가 최초발탁이 됐죠 두 선수는 계속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최준 선수는 좀 의외로 보입니다 네 김문환 선수가 뭐 부상이라는 얘기도 있고 네 왜 못 보셨는지 확인이 좀 필요하긴 한데 김문환 선수가 뽑히지 않으면서 최준 선수에게 기회가 가지 않은 게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두 선수 다 한 번쯤은 기회가 올만한 선수였어요 네 저는 좀 국대 풀백은 크로스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최준이 어쨌든 크로스가 좋은 선수라서 네 누가 쓸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선발로 나선다면 일단 센터백은 저희는 그러니까요 황문기 황문기 그래 황문기가 제일 앞섰다고 봤어요 그 황재원은 일단은 뽑힌다고 봤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한 명 더 뽑는다면 황문기라고 봤는데 이번에 골도 넣었고 최준 선수를 바탕을 했습니다 네 황문기 선수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이따가 저희가 좀 아쉬운 선수 좀 얘기를 할 거니까 왼쪽 백 김진수 이명재인데 거의 이 자리는 변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저도 박진수 선수 계속해서 빠지는 건 좀 아쉽긴 한데 왼쪽 백 추천할 만한 선수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왼쪽 백 사실 왼쪽 백이 고민이에요 김진수 선수 리그에서 썩 폼이 좋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왼쪽 백 안 떠올라 확 안 떠올라요 지금 홍철 정도가 있고 이기재 선수는 지금 안 좋고 일단 기존의 국대에는 두 명 정도가 이제 거론할 수 있겠고 그 나머지 선수 중에서 뽑아야 되는데 최우진이 바로 국대 쓰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조현택 선수 마찬가지고 이거 다 젊은 선수만 얘기를 하시네요 확실히 저도 박민규 선수가 그나마 김차에서 잘해주고 있는 최우진이 제일 많네 최우진 박민규 최우진 박민규 지금 거의 반장 선건데 최우진 박민규 최우진 박민규 요새 홍철폼 괜찮아요 왔델손 두 표 왔델손 할 거면 이름을 좀 바꿔주세요 안태현 안태현 선수는 미드필드로 나오죠 거의 박민규 선수의 지지율도 높네요 서영재 선수 서영재 선수는 못 뛰죠 많이 안태현 두현석 선수도 나왔고 박민규가 제일 많다 박민규랑 최우진이 박철우는 누구예요 아 박철우 최우진이 많기는 제일 많아요 최우진 박민규 순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경험팬입니다 QPR 출신 윤석영입니다 윤석영 선수 나이만 안 많으면 폰만 놓고 보면 국대감이죠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빌드업이 좋아서 박민규는 벤투도 계속 뽑음이라고 그러네 그런 경험을 봤을 때는 박민규 선수도 왜냐하면 지금 꾸준히 뛰고 있는 몇 안 되는 국내 랩프트 팩트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강상우가 폰만 올라왔으면 가기 전에 그 모습이었으면 강상우도 얘기가 나왔을 텐데 이제는 애매하죠 윤일로 어쨌든 김진수가 유력하고 오른쪽에는 황재원 아니겠습니까 황재원 황재원으로 일단 접어보겠습니다 최투지 미드필드 진은 박용우 정우영 황인범 홍현석 배준호 이재성 손흥민 황희찬 엄원상 이강인 선수 일단은 박용우 선수 정우영 선수 복귀가 눈에 띕니다 아무래도 전문 수병 미드필더에 대한 부재가 크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확실히 김도훈 어쨌든 임시감독이긴 하지만 김동구 감독의 성향을 알 수 있는 게 아닌가 그 자리에 항상 뭐 뒀었으니까요 굿박이처럼 특히 박용우 선수는 울산에서 같이 좋은 시간도 보냈었고 조현우 가운데 맞춤 좀 해달래요 네 가운데로 이동해달래요 아 조현우 아 이거 이런 거 못 봅니까 그리고 김진수 황재원도 옮겨줘 이거 이렇게 맞썼을 때도 왼쪽이 저기잖아 아 이런 거 못 보는 사람들 있어 네 미드필더 어떻게 될까 둘 다 더블블런치는 절대 안 쓸 것 같은데 상대의 전력이 약해갖고 정우영 황인범 아 황인범이지 뭐 정우영이 먼저 쓸까요? 저기가 먼저 쓸까요? 박용우 선수의 폼이 그렇게 좋다면서 요새 얘기하고 계셔요 네 잘 눌러봐요 내 맘대로 안 되네 박용우 싫어요는 뭐예요 네 권경원 조혜민도 맞추겠습니다 참나 아 뭐야 이게 영어로 바뀌어 더블 볼런치 쓰겠죠 워낙 김동훈 감독이 좀 뭐라고 했죠 보수적인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니까 센터패 위치도 바꿔달라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마음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자가 이게 화면으로 옮기는 거니까 이게 느려요 제가 쓰는 거랑 이거 대단하다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뻑기 아닙니다 일단 권경원 조혜민은 좀 봐주십시오 아 네 아니 다 되겠어 큰영 선수는 센터팩도 가능하죠 오 좋았어 됐다 드디어 완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드필러는 내일 할게요 아 타자가 느린 게 이게 좀 안 돼 정우영 선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박영호 선수 황인범 선수 유력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정우영 선수 만한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다는 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게임을 보면서 지금 나왔던 이야기라서 너무 늙기 싫대 와 늙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 진짜 영말시네 죄송합니다 디지털 취약계층 타자 기대된다 아니시죠 어떻게 저기로 정리가 됐어요 박영호 쌍기억이 왜 눌리는 거야 와 꽁궁 송강호 박영호 선수 수비도 잘 보죠 수비도 잘 보고 센터팩도 잘 보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빠이 빠이 와 이게 봐봐 아니 내가 지금 뭐라고 이거 백스페이스 누른데도 안 먹어 지금 김진수도 지워졌어 늙으면 인정을 잘 안 한대 아 죄송합니다 아 원두재 선수도 여태 좋은데 그러니까요 그 얘기 있다가 좀 아쉬운 선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뽑힐 선수들이 대체로 뽑힌 가운데 역시 좀 눈에 띄는 거는 배준호 선수의 발탁 네 이게 아닐까 좀 쉽습니다 빠빠빠 김도 인천대도 공격전술 없었는데 수기로 쓰죠 수기로 그게 나올 수 있겠다 어르신들이 아 일단 얘기를 말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네 그러면 박영호 황인범이 유력하다고 봤을 때 4-2-3-1로 일단 4-2-3-1 3-1-4로 봤을 때 2선 어떻게 될까요 2선 뭐 손흥민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이지 뭐 아 그래? 그렇지? 어 황희찬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네요 그렇죠 손흥민 선수는 감독 따라서 왼쪽에 쓸 건지 센트럴에 쓸 건지 아니면 좀 올려서 쓸 건지 여러 가지 선택이 있으니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많이 변하겠네요 크린스만은 프리롤로 썼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한 표시였는데 왼쪽이라고 봤을 때 황희찬 선수를 갑자기 또 오른쪽으로 돌릴지 황희찬은 왼쪽 써야죠 네 근데 이재성 선수도 요새 좋으니까 이재성을 먼저 쓸 건지 아마 어렵다 어 이게 수비형을 안 둘 수도 있겠는데 이거 너무 좋은 선수가 미드필더에 많이 포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톱 손톱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최전방이 대표팀 경력이 둘이 합해서 두 경기 그렇죠 주민규가 3월 달에 A매치 두 경기 때였고 오세훈이 이번에 데뷔전이니까 상대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첫 번째 싱가포르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인 전술로 해도 크게 부담은 없어요 4-4-2나 공격 숫자를 상당히 많이 둔 이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죠 어쨌든 뽑혀선수 뽑혔고 최전방에는 주민규 선수와 오세훈 선수 조기성 선수가 부상치료를 좀 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오현규 선수는 조금씩 이제는 대표팀에서 멀어지는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못됐죠 몇 주째 저 살 빠진 것 같아요 그런가 주민규도 43일 만에 이번에 골을 넣었죠 그래서 작년만큼의 폼은 아닌데 그래도 일단 경험도 했고 한자리는 주민규 선수로 발탁을 했고 오세훈 선수는 충분히 뽑은만 했죠 그 어떤 댓글도 오세훈이 정배다 만약에 조기성이 나간다면 오세훈이 정배라고 했는데 저는 그 표현이 딱 맞다고 보여지더라고요 오세훈이 뭐 A매치 경험도 없긴 하지만 지금 제 리그에서 6골 넣고 있고 특히 또 기존에 대표팀이 없는 왼발잡이 최전방 스트라이커라는 점에서 한 번은 기회를 줄만 했다 근데 지금은 타이밍이 잘 맞았습니다 조기성이 만약에 뽑혔으면 조기성 오세훈이었으면 옛날에 도쿄올림픽 갈 뻔했던 멤버들이 뽑힐 뻔했어요 둘이 손잡고 같이 도쿄로 가려고 했는데 둘 다 못 갔지 그리고 나서 그때는 사실 그런 평가가 많았잖아요 오세훈이 조금 더 앞서 있다는 그때는 맞아요 실제로 그랬고 평가도 다들 그랬고 오세훈이 등지면 수비수들이 앞에 안 보인다고 할 정도로 그때 마갈량이스랑 붙었을 때도 이겼었는데 오세훈이가 진짜 잘했죠 그런 상황인데 전세가 살짝 그때 지금 월드컵을 기점으로 역전이 됐다가 이번에 어떻게 오세훈이 기회를 잡느냐에 따라서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나상호도 이따가 얘기할까 나상호도 진짜 아까운데 사실 오세훈이 골은 있지만 그 마치다 내에서는 나상호가 이거라고 지금 평가가 좋구나 엄청 이번에도 어시스트가 이 캐릭에서 잘 안 보여주는 그런 어시스트가 막 나오고 있어요 지금 대각선으로 찔러주고 투지 파워 센스까지 지금 맞아요 맞아요 강희님 나상호 선수도 살짝 아쉬운데 그 포지션은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좀 아쉬운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 선수는 뽑혔어야 되는데 안 뽑힌 게 아쉽다 아마 골키퍼는 아까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수비라인에 누가 있을까요 안 뽑힌 선수 중에 좀 아쉬운 선수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저는 계속 좀 그런데 원두제는 수비로 한번 계속 테스트해봤으면 그런 생각이 있어요 원두제 원두제는 그치 황문기 저도 황문기 황문기 아쉬워요 황문기 원두제 황문기 황문기 박진섭 박지수 그래도 그거 하는 거야 투 파센 황문기 박진섭 박진섭 하지마 이재희 이거 안 돼 김봉수 김봉수도 좋은데 김봉수 이한범 선수는 뽑기 어렵죠 경기를 워낙 못 뛰어봤고 박진섭은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박진섭은 이번 경기 다치긴 했는데 바로 다음 경기 출전이 가능하대요 이기혁 이기혁은 감독 따라서 고를 수도 있겠다 왼발잡이에요 박승욱이 좌터백으로 가는 건가 그러면 박승욱은 좌도 되니까 고명석 얘기 나오고 최우진 아까도 얘기하려다가 제가 타이밍 이것 때문에 놓쳤는데 조금 더 보죠 최우진 최강민은 저는 좀 아껴두고 싶어요 저도요 한 2년 정도만 정말 풀로 시즌 한번 뛰어보고 그때까지도 올라오면 그때 딱 뽑는 게 어떨까 네 일단 그러고요 미드필드 진에는 지금 빠진 선수 중에 좀 얘기해야 될 게 백승호 백승호 백승호는 근데 기초군사 훈련 그렇죠 이동경 이동경도 기초군사 훈련 때문에 정호연 정호연 선수는 저는 의외였어요 정호연은 사실 박용우 정호연이랑 같은 유형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정호연이 조금 더 쓸모가 많았을 것 같은데 정호연이 빠진 게 조금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이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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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아 이승우 정말 기회 안 주시네 다들 지금 몇 명의 감독님들이 다 정말 경기 보면 이승우가 가진 게 진짜 많은데 뭐 90분 풀타임용이 아니더라도 활용 가치가 있는데도 이승우를 안 뽑은 것도 좀 하고 이승우 자구영도 안 뽑혔죠 자구영도 안 뽑혔죠 자구영도 안 뽑혔고 안 뽑힌 사람 많습니다 송민규 선수도 부상 부상인 것 같고 이승민 선수는 좀 부상 여파가 좀 많습니다 저는 진짜 지금 이동경이 만약에 울산 마지막 경기로 했었으면 난 주전으로 가도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좋았는데 아쉬워요 그냥 팀으로 만들어야지 이동경 팀으로 만들어야지 근데 지금은 거의 6월 5일에 지금 합류해요 이동경은 김천 팀에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몸 상태가 말이 아닐 거예요 아마 김현욱 선수도 좋았고 문지환 선수도 좀 더 맞네 우리나라 선수풀 맞네 양현준 있고 권혁규 있고 양민영 뭐 많지요 정재희 맞네요 백진삼 그리고 저기 있어요 미국의 정상빈 선수가 여기다 좋아요 정상빈도 좋고 그래서 최근에 두 경기 세 골 넣었어요 정상빈도 좋네요 정상빈도 자리 잡고 있는데 정상빈도 안 뽑혔고 고승범 선수 고승범은 좀 꾸준했으면 괜찮았는데 이네나웃이 너무 많아서 부상 때문에 이동경은 각기 훈련하고 있을 것 같다고 거의 이제 막바지라고 합니다 훈련소 양민영 선수는 일단 조금 더 밑에 확실히 우리 팬들이 유망주들을 좋아합니다 최전방에는 특별한 자원이 없으니까 이영준 선수가 크기만을 좀 기다려야 되겠죠 지금은 이영준 선수가 그래도 가장 유망주 중에는 저는 가장 유망한 선수로 보는데 구자룡, 장민, 김태현 맞네 많은 분들이 지금 좋은 선수들을 많이 거론해 주셔서 일단 대표팀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어쨌든 김도훈 감독 체제로 가고 대표팀 감독 이야기 살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팀 감독 이야기는 저는 사실 결정나기 전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좀 있었어요 나는 약간 좀 상처를 많이 받아서 아, 마시? 아니, 보세요 여러분 나 지금 한풀이 좀 할게요 우리 정혜성 위원장 유럽 간 거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 어디예요? 여기죠 르나르랑 안 만났다는 거 제일 먼저 얘기하는데 어디예요? 여기죠 마시 감독이랑 1순위 후보로 왔다는 거 말해준 거 어디예요? 우리예요? 2, 3, 4순위 다 얘기해준 거 우리예요? 카사스랑 결렬됐다는 얘기해준 것도 우리고 마시가 다른 문제로 해결됐다는 것도 우리로 얘기해줬죠 그전까지 연봉 얘기였죠 그 다음에 카사스 결렬됐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고 기내수 접촉한 적 없다고 얘기한 적도 저희였고 임시 감독으로 될 거라는 것도 저희였고 해외 경험이 있는 감독이라고 얘기한 것도 저희였습니다 좀 근데 너무 걸른다는 얘기하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얼마 전에 계속해서 썰나오는 게 1순위, 2순위, 누구 있다, 새로운 감독 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게 6월 3일 날 6월 3일 날 전력강화위원회가 김두근 감독 선임된, 임시 감독 선임된 이후로 처음으로 모입니다 6월 3일 날 모이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날 원점에서 새롭게 리스트업을 합니다 원점에서 새롭게 리스트업을 하는데 지금 얘기 나오는데 무슨 무린 6급이 선임이 되고 뭐가 선임이 되고 1, 2순위 협상할 건데 뭐 협상 중이다 거짓말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전력강화위원회는 지금 리스트업을 하고 있어요 협회를 통해서 새로운 감독들이 전부 다 지금 새롭게 넣고 기존의 감독들도 지금 다시 넣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 받아서 6월 3일 날 리스트업을 하고 그날 처음으로 선임 다시 회의를 합니다 그 전에 접촉했던 건 다 지워졌고 리셋이에요 빵에서 다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모든 썰은 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지금 나오는 썰 하나도 믿지 마시고 리스트가 없다는 거가 아니라 지금 김도훈 감독 새롭게 선임을 하면서 6월 내로 뽑겠다는 게 이들의 계획이에요 제시마씨 제가 썼습니다 아예 원점입니다 헷갈려서 그래 아예 원점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나오는 썰 그리고 다 하나도 믿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제 말이 100% 맞다고 클럽급 접촉 인물이 뭐냐면 그 리스트 안에 그러니까 제가 이것까지 얘기하면 좀 그런데 정혜성 위원장이 그 4장의 카드 우리가 얘기했던 제시마씨 해수스 카사스 브루노라즈 그 다음에 이제 기네슈 감독 이외에 2장의 카드가 더 갖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비 카드 그 2장의 카드 안에 굉장히 저는 누군지 몰라요 그거는 저도 확인이 안 됐어요 이걸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3명밖에 없대요 그중에 한 명이 영표리 그건 모르죠 그 사람 정확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 있던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급이 높은 감독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들으면 깜짝 놀랄 수준 그렇게 얘기는 들었어요 누군지는 뭐 저도 취재는 못했고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 감독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잖아 접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롭게 리스트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들어온 그러니까 이력서를 제출한 감독 중에 재미있는 감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 기자가 살짝 언급했다 말았던 포르투갈의 페르난도 산투도 산투스도 다시 넣었다는 얘기가 있고 최근에 나온 사람 중에 응원하게 돼 어제 전화 한 세 통 받았거든요 모에스가 넣었답니다 데이비드 모에스 데이비드 모에스 최근에까지 웨스트엔 감독이 있었던 이렇게 뭐 좀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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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나 썰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리스트업을 하고 있으니까 리스트업 과정에서 올라왔다 뺐다 어쨌든 지금 1, 2순위가 있다 이거는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지금은 리스트업하고 있는 6월 3일에 모여서 모여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다시 작업을 합니다 그전에 있던 건 다 지워지고 거기에 이제 말씀드렸던 아까 그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클로급 감독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 안에 이제 근데 지금 누가 들어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것만 제가 이거는 정말 천 퍼센트 억 퍼센트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분위기는 지금 유로 대회 하잖아요 코파 아메리카도 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지금 찔러보고 있어요 여러 관계자들이 그 감독들이 대회 끝나고 이제 계약이 만료되는 감독들이 많은데 관심이 있냐 왜냐하면 지금 해야 되거든요 사실 접촉을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대회 끝나자마자 한국에 올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뭔가 대한축구협회랑 연결을 시키려고 찔러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 분 몇몇 분 제가 근데 뭐 이름도 그 감독에 대해서 이름도 들었지만 지금 제가 공개할 단계는 아니고 너무 아주 초기 단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다 지금 그러니까 6월 지금부터 나오는 감독 관련된 썰은 믿지 마시고 6월 3일 이후부터 나오는 썰 믿으시면 됩니다 아 치치도 놀고 있구나 진짜 많 근데 저도 여자친구 후보로 카리나를 집어넣었대요 내가 한번 쭉 머릿속에서 떠올려봤으면 진짜 많아 쉬는 분들이 많아요 많아요 너무 많아 6월은 무조건 넘깁니다 6월 3일에 첫 협상을 시작하니까 그전까지 도는 모든 루머는 여러분 믿지 마시고 그냥 6월 3일 이후에 그때부터 좀 슬슬 루머를 볼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거 얘기 창기자는 사실 자기 입으로 하기 그러니까 창기자가 이제 그때 큰 단독을 썼는데 그때 유력이라고 썼었죠 유력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 단어를 꼬투리 잡는 분들이 있었어 내가 알기로는 그걸로 인해서 뭔가가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는 식으로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충분히 그 당시에는 제가 같은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 쓸 수 있는 기사였어요 왜냐면 유력이 뜻이 가능성이 많다라는 뜻이 그래 나도 지금 지금 내가 이거 말하려고 그랬어 다른 게 아니에요 막 이게 확정적 거피셜 이렇게 썼으면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나는 그거 말고 제가 그 기사를 쓰고 전력강화위원회랑 대한축구협회에서 전화가 엄청 많아 도대체 너 어떻게 알았냐 제시마 씨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제시마 씨를 내가 알아낸 거는 별로 이렇게 높게 평가해 주시고 유력을 써서 망했다 이런 말은 하시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진짜 확정했는데 만약에 진짜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유력은 여러분 되게 그 그 정도의 단계에 딱 쓰는 겁니다 위로 좀 해주십시오 르나르 태도가 문제라났네 르나르가 다시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거는 이제 6월 3일 이후로 제가 또 열심히 취재해서 여러분들께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표팀인 상황은 명확하게 6월 3일 이후로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좋아 4472님께서 말하신 대로 근데 그거 하라고 기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까지 안 하면은 유력도 못 쓰면은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분들도 계셔 그러면 뭐 다른 직업을 해야죠 기다릴 거면 본격 넋두리 방송 그렇습니다 넋두리 하고 싶었습니다